시작! 오, 이거 표정은 너무 좋다! 오케이 오케이. 좋아요. 좋아요. 이성이를 위한 성공 갑니다. 지성이! 나 찍어야지. 나 지성이 직캠 찍을 거야. 그렇게만 움직이면 돼. 사랑해요, 지성씨. 지성씨 너무 멋있어요. 지성씨, 지성씨. 저 막내 아니야. 저 막내 아니야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아니야, 괜찮아. 걔은 컴퍼. 예쁘다. 잘생겼어. 예쁘다. 너무 잘생겼어. 비주얼 멤버 아니에요? 엔시텔? 엔시텔 모두가 비주얼. 어머! 성능 같다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마이크 봐주셔서 잠깐 고객이 들었는데 깜짝 놀랐네. 잘생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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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요. 근데 형 그 뭐냐? 루킹 업 루킹 다운 다음에 멜로디를 잘 잘 따왔어. 좀 늘었어. 노래가 맞아서 그런거야? 그렇게 해볼게. 요런거 잘한단 말이야. 한번 해봐. 또 잘한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지. 맞아요. 그런거였어요. 진짜 너무 잘한다. 혹시 이 곡을 쓴 사람이 당신인가요? 진짜 너무 잘해서. 몇 분 더 가볼게요. 네. 미쳤어요. 들어볼게요. 찢었다. 아 거짓말. 노래 너무 잘한다. 미쳤다. 무름도 한번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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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다만 좋아서 우리 자리 상승인을 걷는 기인 중에 잘해볼까요? 아. 뭔지 알아? 그 병에 계신인사는 같은 선거를 해야되거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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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절을 하고 있잖아. 어? 나 로몬이 찐 인자수허? 제가 찐찐 청포도 샹니 형님 뭐하는 소리야? 나 이차 샹니스 가사오다니서 제대로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자 티비삼을 수 있는 1차 주식 보기에서 불을 사직하고 저희가 찍혀 가질 수 있는 일이다요 말투, 말투 똑같이 해야 돼요 티비삼을 수 있는 보형은 오목할 게임이 회의의 좌편과 지스식의 카편 아 진짜 나 홍요 누나 아저씨가 그만뒀어 나 그만뒀어 나 그만뒀어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만 쭉 보여드리면 잡아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막내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이미지는 따뜻하고, 상냥하고, 귀엽고, 사랑스럽고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거 들었어요 여러분 귀엽고, 따뜻하고, 상냥 귀여운 저도 인정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이제 숙소가서 얘기해요 이제 숙소가서 얘기해요 저희는 그런 경우를 했었지만 아무튼, 그만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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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맞다 나 그거 기억나요 NCT World 2.0 나 목도리 했을 때 그 하얀색 목도리는 사실 제게 아니고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준 게 아니라 매니저 형이 더 추를까봐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둘러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촬영할 때는 그냥 그거 까먹을게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태프분들도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매니저 형이 막 아 이거 계속 하고 있어도 된다고 귀엽다고 해서 나는 오우 이번 주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? 바로 저희 매니저 형이 해줬던 라면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니 미니저 형들 형이난들이 형이난들이 2번씩 사면 이렇게 저러는 거 나 진짜 잘할 거 같아 나 진짜 잘할 거 같아 이거 뭐야 새해 아악 아악 이거 나와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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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는 매니저 형이라고 써거든요 아 진짜요? 드래곤제이 드래곤제이? 왜 드래곤제이? 용지야 아 공개했네 으악 10명 걸었는데 아 오늘 으악 고개에 내 말 그 엥 엥 시순이만 알아 아니아니아니 봐봐 봐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거지 얘 말은 그냥 내가 봤을 땐 사회자를 매니저 형이었는데 어 그냥 사회자를 매니저 형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으악 으악 지금 학교 수업 중인데도 몰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만 괜찮아요 으악 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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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옆에서 그 롱메이트 롱메이트 이렇게 정진이 지성이 저랑 저랑 MC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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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예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넌 정말 그 날 이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에는 건가요, 왜이들 이 수상을 다위är 했지? 제가 전화서 연락 인사해서 봬레일 난 모르겠는데 왜 저를 연락는 거 같아 왜냐하면 제가 전화 안슬러 Tara 다음에 전화 안슬러가 많이 안슬러 아니 생각하고 내가 전화 다위랄라고 아니 وت 알았다 그래, 소년단 지금 전화 안슬러 그리고 제가 전화 phrase 한번 더 알았다 알았어, 잘생겼어 그래, 저는 계속 전화 안슬러 이거 뭐 써요? 여기 문지르면 크게는 안 돼 누비스 드림 사랑해 외치면 됩니다 51 드림에 대한 사랑이 아주 부족합니다 머드팩의 드림 퀘스트 Who is marrioking? 본인의 매력을 그래서 다른 사람 제 것 부러우면 빼서 가는 거죠 안 뺏고 싶게 사야겠죠? 나 못생겼어요 난 빼봐 왜요? 다 못생겼어 아는데 그냥 그렇게 적은 거예요 뒷물 스파트 시작 7 6 5 4 3 2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근데요 스태프분들도 주셔야 되니까 잠깐 이것만 조금만 더 주시고 가세요 그럼 탈락하시겠습니까? 탈락은 아닌데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감독님 저거는 조금 호불호 갈릴 텐데 혹시 못 먹는 것도 있으실 테니까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잠비씨 너무 크죠?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지금 저희는 조영이와 내 분들 주문을 잡고 있습니다 다 온 거예요? 와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세븐 투 미 왔어요 쿠키 뭐야 오늘은 세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뭐야 안눌라? 나 쿠키 아니 이건 그냥 땡 아니야 으핳하핳하하핳하핰 혀준이랑 쿤 잘 부탁합니다 우리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 아 이거 우리 소영팀 누나 이거 우리 응원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두개 할까요?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열심히 해도 돼요 어? 우리 마인자님 네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세요 우리 유명한 잘생김 상도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다 됐어 최고다 오케이 컷 나 한 것 같아요 컷 야 되게 멋있었다 그런데 식사 못하신 분들 햄버거 가져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분들은 이제 밥 먹어요 진짜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